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말고도 원내수석 부대표의 김용민 전략기획위원장의 민영배 이 두 강경파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검찰총장 탄핵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등을 외쳤던 강경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강직을 맡자마자 민영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진상을 좀 규명하고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저희가 꾸렸습니다. 검찰에서 계속 자료 제출 안 하면 특검에 지출한다고 했는데 특검할 겁니다. 특검 준비해서 22대 개원하자마자 바로 발의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술범 관련해서도 특검에 좀 추진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죠.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방금 들었던 내용을 한 화면에 정리를 해봤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개인이 보석 신청을 한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이거 이화영 술판 관련 의혹 특검하겠다. 최근에 좀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다시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하네요. 진짜로 특검을 할 생각인가? 저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검찰이 뭐 이런 거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주장을 했으면 자신이 술을 마셨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술 마셨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마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합당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제가 봤을 때 착오도 넘치는 거 아닌가. 단적으로 출정일지만 봐도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이 술을 마셨다라고 한 그날 모든 날에 밥을 어디서 먹었습니까? 저녁밥을. 다 수원구치소에서 먹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 본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대리하는 대리인하고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말이 엇갈리는데 여기에 무슨 특검을 한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다 좋은데 특검보다도 이화 같은 때를 위해서 또 만들어진 그 기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수처거든요.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공수처는 특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특검 같은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까? 검찰을 못 믿겠고 검찰이 비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밝히라고 1년에 200억 넘게 예산 쓰면서 공수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이 이야기한 특검의 대상은 누굽니까? 수원지검의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딱 공수처가 수사할 그런 케이스인데 왜 그 좋은 공수처는 내버려두고 또 몇십억씩 들어갈 특검을 또 만드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주장을 아직까지 계속하느냐. 그다음에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박균택 당선자하고 양분함 당선자.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요? 박균택 당선자는 2012년부터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했고요. 양분함 당선자도 수원지검의 1차장 검사를 했어요. 자기가 차장검사로 몸 담았던 수원지검이 이런 식으로 진짜 조롱거리가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균택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특검 대상 포함된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제 생각에는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박균택 양분함 이런 선배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적 논평까지 조금 더 푸셔주셨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민영배 의원은 허위 사실 갖고 마치 진신량 검찰이 호도하고 있고 박균택, 검사 출신 박균택 위원장은 아예 야당 대표 상대로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검찰, 수원지검이 특히 조목조목 다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내놓은 의혹 제기를 하나씩 탄핵하고 있잖아요. CCTV도 몰카 아니다. 다 견학 자료로 활용된다 공개하고 출전 기록 공개하고 여러 통창, 녹화실 다 공개하는데 오늘 칼럼도 나오니까 이거 교도관이 철저하게 개요하고 피의자에게 술 등 금지 물품 제공되는 경우 일주로 다 법무부까지 나섰는데 이럼에도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참 입이 아픕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반박하기도 입이 아프고. 더군다나 이 사실을 처음에 뭡니까? 술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술을 안 마셨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특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술을 냄새만 맡았다는데 왜 그게 술판이 되죠? 도대체 그러면 술 먹었,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술 먹었다라고. 얼굴이 붉어져서 한참 깨고 난 다음에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바꿨습니까? 아니, 술 그냥 냄새만 맡았고 끝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 다수당이 얻었다고 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특검으로서 이런 어떤 수사권까지도 가지겠다. 저는 그 의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번에 냈던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그 특검법에 보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바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낼 수 있는 많은 특검법안들은 아마 전부 다 그런 식의 특검법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이제 민영배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런 식이죠. 즉 다수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몰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는 검찰권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특검화시키고 결국 최대의 목적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는 데 모든 당력을 쏟겠다. 바로 그게 이제 본인들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의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여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지 이재명 대표 재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참전을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판 회의 의혹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최근에는 일단 침묵하다가 다시 또 당직이 바뀌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고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좀 공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롭게 이제 전략을 당의 전략을 짜는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언이니 가볍게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주목했던 것은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을 달고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술판 얘기 말고도 이제 검찰에서 검찰 고위직을 역임했던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회유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언론사에서 입수했던 변호인 접경 기록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전날에 이 수원지검장을 역임했던 고위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좀 만났던 기록이 두 차례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는 2022년 11월 기록만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언론사에서 단독을 달고 나왔던 기록은 2023년 6월 19일 그다음에 진술이 바뀌기 전날인 6월 29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회유 의혹이나 이런 것들의 불씨가 온전히 다 꺼졌다고 볼 수 있느냐. 아마 당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비 정관께서 일부 보도 인용해서 논평을 해주셨는데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당시 전관 변호사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더 취재 내용이 보강되면 저희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임명한 변호사잖아요. 딴 사람이 임명해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변호사는 누구 딴 사람이 임명해 줬습니까?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 짧게만 만나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현근택 변호사 첫 재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증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 그런데 그 재판도 있었는데 오늘 알려진 얘기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현근택 변호사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변호사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신설돼서 97조에 있는데 검사장이나 공수처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범죄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대한변호사 회장한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그 변론 중에 거의 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재판에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 검사장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수원지검, 저기 대한변호사 회장에게 징계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화영 전부지사 재판 자료를 또 이재명 대표 측에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논란이니까. 지금 1심 선고가 6월 7일입니다. 이화영 전부지사 1심 선고가. 그런데 그에 앞서서 보수까지 신청하고 민주당은 또 당 차원에서 이화영 전부지사 수사검사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유동치고 있는 얘기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로 가볼까요?